실제로요, 제품을 제가 오랜 시간 사용을 해봤어요.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한 달 정도 사용을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이전에는요, 머리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져서 바닥에 하수구에 머리가 막힐 정도로 알지 알지 알아요. 가족들이 그렇게 저한테 욕을 했어요. 이거 좀 치우고 다니라고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탈모 아니냐. 감싸줘야지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서럽게 많이 구박을 받았었는데 이 C3 샴푸를 사용한 지 정말 한 달 만에요. 눈에 띄게, 눈에 띄게 빠지는 양이 줄었습니다. 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다 방금 말씀드렸던 더마 테스트에서 확인한 탈모 감소, 그리고 발모량 증가 이거 다 입증된 거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자신 있게 이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많은 구매 후기들, 너무나도 많은 재구매율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저희 가족들까지 다 같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또 제가 저희 가족 얘기해서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드렸어요. 이거를요? 저희 샴푸를 아버지한테도 드렸는데 토닉이랑 같이요. 같이 세트를 드렸구나. 저희 아빠가요. 오랜 시간 동안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힘들죠 그거. 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스테로이드성 약물 있잖아요. 독한 거 그거. 엄청운데 많이 먹으면. 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복용을 하고 연구도 바르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낫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 저랑 같이 제가 추천해드려서 같이 사용한 지 한 달이 됐을 때 아빠 피부가 하얘졌어요. 두피가요. 저는 원래 빨간색인 줄 알았거든요. 아빠 두피. 그런데 흰색이었더라고요. 깨끗해졌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다 어떤 효능 덕분이냐. 여기. 보여드릴게요. 또 방금 아빠한테 추천드렸던 거. 이게 어떤 효과 덕분이냐. 항산화, 항염, 효능 입증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요. 공식적으로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